오 너 결혼식인데? 네 결혼식이구나. 네. 이게 몇 년 된 걸까? 이홍률 선배님 아니야? 그니까. 우와 귀여우셔. 이게 30년 넘었어 이게. 아 그러니까. 누구 모습인지 잘 보세요. 주일형. 아 주일형이네. 자 여기는 뭐 이게. 누구야? 심형래. 심형래. 심형래고. 서수남. 수남이 형. 수남이 형. 최백호 씨. 아 최백호. 허참형. 차명. 그리고 이번이 누구냐. 으아 독감. 으아 독감. 으아 독감. 하하하하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와. 아하. 하하하하. 머리 좀 말아 머리. 멋있다. 와 이게 진짜 옛날이구나. 중계차가 어디에 출동을 해 있는지 이홍률 특파원 나와주세요 이홍률 씨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이제 연기 생활 23년을 맞이해서 총 결산하는 또 그런 영화 촬영 현장입니다. 어떤 역할을 만드셨어요. 네. 신성일 선생님의 부인 역할이요. 저. 아이 혜숙이 아니야. 헐. 대박. 드라마에 많이 나오시는 분은요. 이번 작품이 몇 번째 작품인가요 신성일 씨. 어 정확한 숫자는 참 헤알리기 참 저렇게 좀 애매하지요. 그런데 780 작품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아 성일이 형도 얼마나 젊었죠. 젊었죠. 그런데 아이고 형님 참.